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뭐야 닭고기 파프리카 계란 맛있겠다 복 많이 메리 맛있게 얌염 하세요 복 많이 메리 먹방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얌염해 그래 메리도 먹어 메리야 먹어 메리 엄청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가? 심심한 게 닭고기 파프리카 고소한, 초밥, 저의 고소한 거에 들어갈 거에요 그냥 멈춘중한 게 닭고기 파프리카 그냥 먹으면 밥을 먹고 싶어요 자 누가누가 먼저 먹을까 국방대결 이에요 오오오 치즈볼 와우 토마토 승! 메리가 다 먹거나 먼저 메리 다 먹고 복만 입고 뺏어 먹는 거야 이 소금이 맵다 소금이 좀 질겨서는 맵다 저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기 때문에 또 먹기 때문에 다시 먹기 때문에 서로 바꿔서 먹기야 아우 잘먹었어요 잘했어요 메리 복마리도 끝까지 먹는거야 얌얌 핥아먹는거야 아이 이뻐야 잘했어요 복마리메리 잘 먹었어요 잘했어요 다음에 또 줄게요 아이 이뻐라